축소에서 동혜씨한테 또 합니다. 악보를 뽑아놓으라고 했는데, 오늘 무슨 곡이지? 처음부터 지금까지. 이러면 내가 악보가 안보이잖아요.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. 나 당황하게 만들지 말아요. 박수 한번 치고 저희가 할까요? 이게 제가 오랜만에 치는거니까 실수를 해도 봐주세요. 잠깐 다시 다시. 네 다시. 지금 어떻게 잘라서 갈 수도 없어요. 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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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만.. 표정만 줘. 내게 올 수 없을 거라고 이젠 그럴 수 없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나를 달래지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 다신 볼 수 없다면 나를 찾고 있는 너의 모든 걸 내가 웃고 싶을 때마다 넌 나를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나의 뜻대로 넌 알 수 없게 만드는 걸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넌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마니까 나를 Exchange 어쩔 수 없게 하니깐 조용해지고 노래만 듣느라고 집중을 다했어요 보는 라디오에 여러분들이 글 올려주셨는데 완전 감동, 쓰러져, 쓰러져, 심장 태워져 막 이러고 계세요 연습했구만? 연습했죠? 솔직히 말해요 연습했죠?